민수기 27장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낳아왔다. 슬로브하스는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여, 길러하세의 손자여, 마길의 증손이여, 문하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로 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윤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이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이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였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요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일라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일라 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요호수아를 대신하여 일라 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요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요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일라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요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